같이 좀 해야죠. 지금부터 연습을 주는데 우리 지금 초보들은 몇 미터에서 하는 게 나을까요? 초보들은 10미터 정도면은 이제 과녁을 10미터 앞으로 끌어와서 안전수칙이나 쏘는 기술들을 우리 각자 팀장님들 말씀 잘 듣고 지금부터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둘 수나 있을라인가 모르겠다. 어우 야... 아이고, 돌리세요. 안 다치게 좀 잘 좀 붙어둡니다. 우리 누나 다치면 팍이 나니까. 나 생전 처음 해봐, 이런 거 같아. 자기 팀 가세요. 아니, 형 팀이 있잖아요. 너 우리 팀이야, 우리 팀. 아, 쟤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 진지하게 사이 안 좋은데. 왜 저기 가서 있어. 일로 와. 우리 팀만 챙겨. 왜 그래, 우리 팀만 챙기면 돼. 누나 채워줘, 누나. 이거 탑이 어디 갔지? 왜 이렇게 당황하겠어? 괜찮아? 심장이 너무 빨렸지. 괜히 진짜 왜 떨려야지. 오빠 너무 잘생겼어. 아, 너무. 소개만 돌리시면 이게 기본 자세입니다. 이게 턱 밑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 이게. 이야, 무거워. 됐어, 됐어. 아, 시윤이는 그냥 당기는데? 오, 좋아요, 좋아요. 멋있다. 왼쪽 눈 감아보세요. 왼쪽 눈. 보이세요? 보여요, 누나? 안 보여요. 그러면 왼쪽 눈 감고 쏘셔야 돼요. 눈이 안 보여요. 그럼 이거 눈 어떻게 해? 나 이거 앵크가 안 되는데. 저기요. 오, 이거는. 아니, 안경을 하나를 여기를. 까맣게. 까맣게 하나 만들어주세요. 정말로. 왼쪽 눈이 안 감겨. 눈을 다 쓰고 해, 누나. 하나, 둘, 셋. 오, 9점. 오, 9점. 우와, 누나 괜찮다. 조준대가 그냥 쏴. 오, 이거. 다시 한 번. 준비가 되면 쏴야 돼. 조준대는. 둘, 셋. 나이스, 10. 오, 10. 됐어. 자, 이제 빨리 회의에서 누가 누가. 1번, 2번, 3번 같이 팀별로 회의해 주세요. 누가 할 거예요? 언니가 1번을 쐈다가, 1번을 쏘고 이제 돌아가면서 쏘거든요. 1번을 쏘고 좀 쉬었다가, 2, 2, 3. 그러니까 한 다섯 번째나 네 번째나 싸서 좀 쉬었다 쏘고. 저희는. 내가 왜 먼저 할게. 그게 낫지 않니? 아니야, 누나 맨 나중에. 에이스는 나중에. 전수들 저기 순반대로 해 주시고요. 현주에 일어나서 차렷. 경혜. 어디다가? 어디다. 정국의 신. KBS 하수 집다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양식 배 양궁 대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의 선수는 감독님 포함 세 명이 되고요. 각 선수당 두 발씩 싸서 총 여섯 발의 점수를 값산을 해서 최고 1등 팀만 뽑아서 오늘 30마리가 넘는 보양식 특집의 요리를 하는 걸 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현주 선수와 함께 여러분들의 점수 체크와 중계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번 선수. 야, 다 감독들이야. 다 감독들이야. 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당황했는데 누가? 당황했는데 누가? 아니요. 당황했어. 누가 당황했어. 자, 이제 빠져주시고 양궁장 내에서는 정숙해야 됩니다. 먼저 4회 2특주의 준위 학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10점! 대박! 10점인가요? 뭐야? 10점입니다. 10점. 10점. 10점만 더 10점. 들어갔어요? 아니, 순서를 왜 이렇게 정한 거야. 언니, 그냥 편하게 하세요. 누나, 어떡해? 언니, 괜찮아요. 언니, 한 마리 쭉 당기고 짧게 쏴셔야 돼요. 네, 언니, 좋아요. 낮아요. 시현 언니! 시현아! 위로! 조금 더 위로! 언니! 너무 짱! 너무 짱! 너무 짱을 쐈어요. 안 했잖아, 누나. 시현아, 낮아. 나 연습에만 강해. 낮았어, 낮아. 낮았다고? 누나가 중간에 때렸어요? 아니야, 괜찮아. 봐! 다섯 가지 잘 나와. 아무것도 안 해서. 아프며! 뭐 춤을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설정! 이번에는 이다혜 선수부터 쏩니다. 위에서. 아래에서. 오케이. 아래에서.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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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일단 구보신 때. 아, 이거 괜찮다니까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 더 땡겨, 더 땡겨, 더 땡겨. 더 땡겨, 더 땡겨서. 하나, 둘, 셋. 됐, 됐. 좋아, 좋아, 좋아. 7점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곰 7점 나왔어요. 나쁘지 않아요. 공남 화이팅. 공남이 7점을 이겨줘야 되거든요. 지난 시인 1번이 0점을 쌓일 때문에. 7점을 이겨줘야 됩니다. 따요. 아, 8점! 8점 나왔습니다. 강남 8점. 아, 떨려, 떨려. 그러니까 오빠가 8점이 더 나와야 돼. 내가 잘 짜는 거. 저기는 난리다. 저기는 8점. 저기는? 저기, 죄송한데 이거 디지털로 해주면 안 되나요? 아이씨, 저기. 이렇게 해서 오래 안 입고 그냥 이렇게 해서 아까 탁던데 빡 맞고. 하나, 둘, 셋 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오케이. 마음을 가다듬고 산만하게 하지 말고 저기만 봐, 저기. 아니, 저는 이게 더 긴장돼. 별발. 노란색만 보고. 알겠습니다. 딱 집중. 자, 현재 미숙 봄 팀이 17점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선수 나옵니다. 아지만대 선수 카드가. 이미숙 파이팅! 네! 이미숙 파이팅! 시영 감나 팀은 선수. 아! 액군은 하룩 선장이라고. 액군이. 화이팅, 화이팅 해주시고. 자, 화이팅 이미숙 파이팅! 공에 혼을 담아. 됐다! 자, 이제. 똑소리 났어요? 이특 선수 1번대임부터 갑니다. 한 팀! 집중! 집중! 오! 8점! 잘했어, 잘했어. 8점 나왔습니다. 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 몇 점이에요? 8점, 8점. 야, 이거 조진기. 아, 여기 있다. 자, 이미숙 선수. 맹연습을 했거든요. 생겨서. 하나, 둘, 셋.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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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X10! 유미숙 X10을 쐈어요! X10을 쐈어요! 대박! 대박이다. 형, 형, 형. 형, 형. 네가 졌어, 지금. X10을 쐈어요, 이미숙. 네가 쐈으면 어떡해. 괜찮아, 괜찮아. 자, 이렇게 대답하면은요. 우리 시은팀의 선수. 10점이었어요. 야, 우리 수정 양.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선수보다 잘했어. 그렇죠, 10점을 쐈어야 됩니다. 대박. 기억해 주세요. 와, X10. 10점. 멋있게, 멋있게. 들어가자마자 뭐, 중계하고 있는데 10점을 쐈어요. 대박. 대박. 근데 1라운드에서 몰라요. 모양으로 따지면 제일 잘 쐈어. 아직 몰라요. X10. 저기 뭐야, 노란색. 그냥 감으로, 요만한 구멍에 감으로 맞춰놓고. 그냥 당기고 봐. 잘 안 보여. 진짜 어려운데?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운동 신경이지. 아니, 한쪽 눈을 가리니까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집중해 주시고요. 미숙붐 선우 선수 팀이 27점. 이미숙 선수가 X10을 쐈고요. 자, 다이툭 주니 팀이 18점. 자, 시흥 강남수석 팀이 18점. 이제 중요한 건 마지막 세트에서 역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선수가 많나, 이거? 마지막 세트. 선수, 입장해 주세요. 자, 화이팅. 화이팅. 구치기 가자, 구치기. 이거를 가려야 될 것 같아. 자, 여기서 시흥 선수가 쏴줘야 돼요. 2특만 잡으면 돼. 맞았거든요. 자, 2특 선수 오늘 컨디션 좋아요. 자, 과연 우리 이미숙 팀을 역전할 수 있을지. 자, 나머지 두 팀의 정수는 지금 똑같죠? 18점. 많이 흔들리는데? 몸 컷. 와, 7점. 7점. 코치 잘했어야지. 불안합니다. 제발. 안 되는데, 이거? 오, 텐! 오, 텐! 오, 텐! 오, 텐! 구치기! X10을 꽂아 버렸어요. 야, 우리 미숙 팀 세기를 봤나요? 자, 우리 시현 중요합니다. 똑같이 당기세요. 낮아, 낮아, 낮아. 조준 위로. 네, 끝까지. 위로, 위로. 낮아, 낮아, 낮아. 파란 데, 파란 데. 파란 데, 파란 데. 파란 데, 파란 데. 파란 데, 주영이 아빠들. 파란 데. 파란 데, 파란 데. 생각보다 위로. 파란 데, 파란 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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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땡겨요. 조금만 더 땡겨. 하나, 둘, 더. 아, 늘렸어. 아, 늘렸어. 아, 늘렸어. 2점, 2점.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언니, 괜찮아요? 아니, 근데 이거를 맞추는데 자꾸 낮다 그래가지고. 언니가 당기는 게 이렇게 낮아 있으니까 위로 좀 꽂아야겠다. 이렇게 가리니까 잘하더라고. 잘 나와. 우리는 이제 그거 안 쓸 거야. 이거 안 해? 어떻게 배는 거야? 아, 2번짜리. 아, 2번짜리. 아, 2번짜리. 자, 이제 붐이 0점 정도를 싸줘야지 다음 팀들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다해양, 강남. 되게 중요한 화를 남기고 있죠. 우와! 좋아, 좋아. 우와! 좋아, 좋아. 8점! 야, 이거 추격하나요? 갑자기 8점을 쏴버렸어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자, 여기서 붐이. 똥탕을 튀겨야죠, 확실히. 강남, 긴장하지 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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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활 떨어지는 불길한 진조. 오케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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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붐, 붐, 붐. 아, 흔들려요, 흔들려요. 아, 흔들려요. 아, 흔들려요. 아, 흔들려요. 오! 아, 흔들려, 흔들려, 흔들려. 아, 오! 오! 이거 시간 제한도 있지 않나요? 왜 이렇게 떨어졌어? 지금 없어요. 형 어제 또 뽑았네. 수전증 있으신가요? 수전증 있으신가요? 이렇게 이렇게. 5점인가요? 6점 나왔습니다. 6점. 자. 말 수 있어요. 다음. 써요. 우와. 우와. 8점 맞나요? 8점. 실점. 실점입니다. 실점입니다. 실점. 자. 하루에 쭉 뽑아오세요. 오빠. 33점 끝까지? 오빠. 안 아파져. 안 아파져. 아 아파 갑자기 아파. 어머 쑥쑥 잘 빼는데. 현재 미숙군 선우 팀이 43점. 우리 골진이. 다에이특 주니 팀이 33점. 시영 강남수수 팀이 28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중요한 건 말이죠. 이미숙 팀이 거의 결정적이다. 하지만. 모르죠.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거의 뭐 축하쇼처럼. 네. 마지막 엔딩 보여드릴게요. 자. 가시죠. 출발. 감독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잠깐만. 어 뭐죠? 잠깐만요. 아 이게 뭔가요. 야. 새로운 취미를 찾았어요. 저거 괜찮나요? 아 저거는 괜찮아요. 아 저거는 괜찮아요. 아니 너무. 원래 미숙이는 저런 분이 아니셨는데. 왜냐면 여기 이사회 측에서 이걸 선수건을 써서. 저는 좀. 왜냐면 마지막 10점을 위해서. 자 상황은 이제 마지막 3번 레인은. 우리 선수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선수들과 함께 쏘는데도 이미숙 선수가. 전라운드에서 엑스텐을 쐈거든요. 아 엑스텐. 자. 가도록 갑니다. 제발. 오케이. 10점. 10점. 어? 자 쥬님은 역시 10점을 샀습니다. 자. 전라운드에 엑스텐을 땄던 이미숙 선수. 진짜 미치. 다른 장비를 끼고 나왔어요. 어떻게 좀 누가. 좋다. 더 당겨서 더 더 더 더. 오케이. 1호. 언니. 어. 4점. 오케이. 오케이. 우와. 엑스텐. 하나 둘 셋 부점! 신경이네 진짜 대박 양성천재 우와 진짜 다 세다 새로운 세미 자 이제 마지막 선수가 20점을 싸줘야 되거든요 10점인데?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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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자 이렇게 해서 52점을 기록한 미숙붐 선우TV 승리를 결제했습니다 민식이 형과가 터졌네 이제 그렇다 우리 양궁 선수들은 이따가 보양씨 다 되면 중간에 와가지고 같이 저희랑 먹어야 되겠지요